네, 지금 여러분들은 남양주 예술제 축하공연 오늘 한동 시민공원 상태지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힐링이라는 말을 참 유행어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 힐링하는 방법도 또 참 다양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등산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데 이번 무대는요 정말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네,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팀인데 워너범씨가 소개해주세요 아, 히타팀이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? 그렇죠 네 히타와 노래의 만남 몇 분이에요? 남자 2명, 여자 3명으로 구성된 바로 포쿠 패밀리모대입니다 노래를 그럼 뭘로 하는 건데요? 힐링이라면서요 네, 그러니까 여러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? 뭘까요? 사랑을 전하는 제가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만 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만 들리고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만 들리드가 늘어네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만 들리드가 늘어 mesma 그대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만 들리드가 늘어네 흰 밤이면 묵히는 더 깊어 어디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웃어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유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림도 깊어 어디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웃어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유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추천드립니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감사합니다.